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대만 등 그 지원안과 특히 틱톡 강제 매각 등이 담긴 대외 안보 패키지 법안이 하원에 이어 연방사원까지 통과됐습니다. 또한 오늘 조바인 대통령 역시 최종 서명을 맞춰 곧바로 발효되면서 오늘 하루 이목이 집중됐던 하루였습니다. 연방사원은 본회의에서 총 950억 달러 규모의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대만 등 그 지원안과 틱톡 강제 매각 등이 담긴 대외 안보 패키지 법안을 찬성 79표대 반대 18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일단 틱톡 강제 매각안은 법안에 따라 틱톡의 모회사인 중국 바이트댄스는 틱톡의 미국 사업을 9개월 안에 매각을 해야 됩니다. 만약 9개월 내에 매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통령의 권한으로 90일의 기한 연장을 한 차례 더 받을 수 있으며 그 후에도 매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미국 내에서의 사업이 전격 중단됩니다. 틱톡은 곧바로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틱톡은 그동안 미국 수정원법 제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이유삼아 틱톡을 강제 매각하거나 또는 금지하는 법안이 위헌이라고 주장해왔기 때문입니다. 반면 미국 정부는 틱톡이 중국 공산당의 선전 도구로 사용되고 있으며 1억 7천만 명에 달하는 미국 사용자들의 개인정보를 탈취할 위험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법안은 우크라이나의 608억 달러 규모의 군사 및 경제 지원안 또 이스라엘의 260억 달러의 군사 지원과 가자지군의 인도적 지원안과 대만을 중심으로 미국의 인도태평양 동맹 및 파트너의 안보 강화를 돕는 81억 달러의 지원함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또한 법안은 미국이 동결 중인 러시아 자산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또 이란산 석유를 취급하는 외국 정유소나 항구 선박 등을 제지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한편 조바인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의회는 국가안보를 강화했고 세계 미국 리더십의 힘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본인이 이 법안을 바로 발효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도 빠지지 않는 트럼프 전 대통령 소식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사건에 검찰 측 첫 증인으로 출석한 타블로이드지 내셔널 인커리어의 발행인 데이비 패커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6년 대선 출마에 타격을 줄 수 있는 기사들을 막기 위해 매체들을 활용했다는 사실을 인정해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내셔널 인커리어의 발행인 데이비 패커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가도 있을 장애물들을 없애기 위해 캐치 앤 킬 다시 말해 기사의 판권을 사들인 다음 돈을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지 못하도록 계약을 하고 기사를 쓰지 않는 방식을 썼다는 점을 시인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기사를 매수한 뒤 세상에 알려지지 않도록 묻었다는 뜻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마금 재판의 본격 심리 이틀째 패커는 뉴매나튼 형사고본에 출석한 가운데 자신의 매체에서 캐럿 맥두걸, 디노 사주딘의 이야기를 구매한 것이 맞다고 진술했습니다. 맥두걸은 성인 잡지 플레이보이 모델 출신이자 트럼프 전 대통령과 불륜 관계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패커는 이러한 이야기를 15만 달러에 사들이고 보도하지 않았다고 증언한 것입니다. 또한 사주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정부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았다고 주장한 트럼프 빌딩 경비원으로 패커는 사주딘에게는 3만 달러가 지불됐다고 밝혔습니다. 패커는 두 사안 모두 신문사가 일반적으로 기사들에게 지불하는 금액을 훨씬 더 초과하는 금액이라며 나는 이러한 기사가 선거운동과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당혹감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구매를 결정했었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미 여러 차례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패커의 이러한 행동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련 의혹을 물었고 이로써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권자들을 속이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 검찰의 논리에 따르면 이번 성추문 입막음 사건도 이와 동일한 차원의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16년 대선 직전 전직 포로노배우였던 스토미 데니얼스가 과거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성광대를 폭로하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해 트럼프 전 대통령 당시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을 통해 데니얼스에게 13만 달러를 트럼프 그룹 자금으로 지급했던 것입니다. 일단 트럼프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패커에 대한 반대 신고를 하게 되면 마이클 코언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룰 전망입니다. 일단 코언을 배신자이자 거짓말쟁이라고 묘사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과 동떨어진 인물로 만드는 것이 신문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뉴욕탄재는 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보다 앞서 열린 비방 발언 금지 명령 위방권에 대한 공방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 고전했다고 합니다. 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증인은 물론 배심원과 수사팀, 법원 직원 등을 상대로 수표 차례에 걸쳐 해당 명령을 위반했다면서 건당 천 달러씩 총 만 달러의 벌금형을 구형했습니다. 블란치 변호사가 이에 대해 트럼프 측은 명령을 준수하려 한다고 주장하자 멋진 판사는 블란치 변호사를 향해 당신은 재판부의 모든 신뢰를 잃고 있다고 경고까지 했습니다. 일단 뉴욕타임스는 이처럼 판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사에게 모든 신뢰를 잃고 있다고 말하고 핵심 증인인 패커는 응모를 폭로하기 위한 장막을 걷어내면서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하루 내내 의무란 하루를 보냈다고 평하게 됐습니다. 대선 관련 소식입니다. 오늘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낙태 문제가 선거 쟁점으로 부각한 가운데 연방대법원이 아이다오주에서 의사들이 과연 언제 긴급 낙태 시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심리에 들어가면서 또 이목이 몰렸습니다. 아이다오주는 극히 제한된 경우를 제외하고 임신의 모든 단계에서 낙태를 금지하는 미국 내 14개 주 가운데 한 곳으로 연방대법원의 이번 심리는 낙태 논쟁의 제2라운드로 볼 수 있다는 평입니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2022년 6월 낙태를 합법화한 이른바 로데웨이드 판결을 공식 폐기하고 낙태권 존폐 결정을 각 주정부로 넘기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이후 아이다오주는 성폭행과 근친상관에 의한 임신이거나 또 임신부의 목숨이 위험한 상황일 때만 낙태가 허용되며 단순히 임산부에게 건강상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는 낙태 시술을 할 수 없도록 법제화한 것입니다. 이 연방법원은 아이다오주의 낙태 금지법이 연방법인 응급의료법과 충돌한다며 시행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986년부터 시행된 응급의료법에 따르면 산모의 생명이나 건강이 심각하게 위험할 경우 낙태를 허용할 수 있고 연방법이 주의의 관련법보다 우선시한다는 것이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입니다. 반면 아이다오주는 연방정부의 방침에 따를 경우 응급상황에서 낙태가 너무 많이 허용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연방대법원은 오늘 6월 말까지 긴급 낙태의 허용 범위에 대해 판결할 예정입니다. 일단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대선을 불과 수개월 앞도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편 민주당 대권 후보인 조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 차원의 낙태권 복원을 또다시 약속함으로써 진보와 여성 유권자들의 결집을 시도하는 한편으로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2022년 대부분의 낙태권 폐기 판결을 옹호하면서 낙태 문제는 각 주정부가 투표나 입법으로 결정해야 된다는 원론적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네 오늘 미국 내 근로자들 관련 소식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FTC가 근로자들의 동정업계 이직을 막는 이른바 비경쟁 계약을 금지하는 새로운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새로운 규정은 180일 이후에 시행될 예정이지만 일단 미국 내 재계 단체들이 반대 소송전을 요구하면서 그 시행이 지연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함께 나왔습니다. 연방거래위원회 FTC는 회의 진행 결과 FTC 위원 5명 중 민주당 소속 3명 찬성, 고아당 소속 2명 반대로 이러한 내용의 새로운 규정을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에 도입된 규정에 따르면 고용주들은 노동자와 고용계약서를 체결할 때 비경쟁 계약을 포함해서는 안 되며 이미 그러한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이 계약이 무효라는 사실을 고용주가 노동자들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연방거래위원회 FTC는 비경쟁 계약을 금지한다면 일자리 3천만 개가 생기고 노동자들의 총 연간 급여가 거의 3천억 달러 인상될 것으로 추선하고 있습니다. 조 바인 대통령 행정부는 줄봇 비경쟁 계약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왔는데요. 바인 대통령은 지난해 2월 국전연설에서도 미국 노동자 3천만 명이 비경쟁 계약에 서명이 됐다며 기업들이 노동자를 고용하기 위해 경쟁하고 노동자의 가치만큼 급여를 주도록 비경쟁 계약을 금지하겠다고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내 상공회의소를 비롯한 재계단체들은 연방거래위원회 FTC의 새로운 규정에 반대하며 소송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재계단체들은 노동자 교육과 훈련을 위한 투자를 하려면 경쟁사로 옮기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있어야 되며 영업기밀을 보호하려면 비경쟁 계약이 필요하다는 입자입니다. 일단 재계는 FTC가 새로운 규정을 발표할 법적 권한이 없다며 연방법원에 해당 규정을 무효화할 것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일단 재계들의 소송이 진행된다면 새로운 규정의 시행시점은 늦춰질 수 있게 됩니다. 현재 미국 내 50개 주 가운데 비경쟁 계약금지가 시행되고 있는 주는 캘리포니아주와 노스타쿠다, 오클라머주 등 모두 3개 주입니다. 미국 내 근로자 관련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립니다. 조바이든 행정부가 월급으로 생활하는 생활자들이 보다 많은 초과 근무수당 즉 오버타임을 받게 하기 위한 새로운 규정을 확정했습니다. 약 수십 년 만에 최대 초과 근무자격 오버타임 확대안입니다. 연방법원 거의 모든 시간제 근로자들의 경우 일주일에 40시간 넘는 근무에 대해 초과 근무수당인 오버타임을 지급하도록 정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월급 생활자들은 지금까지 주 844달러 이상이면 초과 근무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연방노동부는 이에 대해 오는 7월 1일부터 주 844달러가 아닌 주 1,128달러 미만이면 오버타임 즉 초과 근무수당 지급 오버타임 대상으로 확대한 것입니다. 이제 미국 내 고용주들은 오는 7월 1일부터 연봉 43,888달러 미만 월급 생활자들에게 초과 근무수당을 지급해야 된다고 노동부는 밝혔습니다. 자 4만 3천 888달러는 2019년 트럼프 행정부가 설정했던 현재의 초과 근무 자격 기준 3만 5천 5백 68달러에서 크게 뛰어오르게 된 것입니다. 자 오버아마 정권 시대의 노력이 일부 재계 지도자들과 공화당의 반발로 법청에서 자설된 지 불과 3년 만의 일로 이제 월급 근로자들의 연봉 상한선 역시 내년 2025년 초 5만 8,656달러로 높아지게 됩니다. 새로운 규정은 또한 초과 근무수당을 못 받게 되는 일부 고임금 근로자들의 연봉 기준도가 높였습니다. 현재는 10만 7,432달러 이상 봉급자들은 초과 근무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지만 그 기준을 이제 7월 1일부터 13만 2,964달러 또 내년 2025년 초부터는 15만 1,164달러로 높이게 됩니다. 일단 연방노동부는 새로운 규정에 따라 약 400만 명의 저임금 급여 근로자들과 29만 2,900여 명의 고임금 근로자들이 추가로 이처럼 오버타임인 초과 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비평가들은 새로운 규정이 기업들의 새로운 비용을 부담시키고 지속적인 노동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